창방에서 뒤질거, 산방에서 뒤졌으니까 완전 르키하잖아 유알 유알 슬레인 슬레인 바이스 파이어 저런 제 액 캐릭터 이나지 구경 생긴 않겠지 어차피 물음표에서 상점 튀어나와서 당신빈털터리 할게 뻔한듯 아 도둑놈색 그냥 꺼지지 풀 딜 때리네 싸가지 없는 놈 돈 고마워 헤헤 털렸다 예의바른 놈 잘살거라 디펙트 전역한다 디펙트 전역한다 도둑놈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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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를 제거하도록 하지 도둑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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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풀필데 육강령이야 어? 무라사키 현양탐색 다시 온돈 다시 온돈 다시 헐 판돌하다 땡 음 다중시전이잖아 에너지 개모자란데 일단 상선보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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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상상에서 어서 인공물 찾아보자 공물을 모아 내 총애를 얻거라 공물을 모아 내 총애를 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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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거 아닌가? 무라사키 무리트 무리트 갈까? 무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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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짜지? 핸드만 잘 잡히면 이기는데 이겨 예 노답스 사명제 좋았쓰 이지 하잖아 VRE 병아리 엘리트 더감 와씨 뚱땡이 채 wear 흐어어얼 하하하하 나 이씨 뚱땡이 진짜 으어어어어어어 아아 번개 피하기 고수만 아 뚱땡이 쓰읍 뚱땡이 치우라고 매주 새로운 뚱땡이가 나와 충격 핵 상점가서 인공물 찾으려면 돈이 없는데 아 책 시우 명윤진 사갈비 도시락에는 명윤진 사갈비 할인쿠폰이 들어있는데 명윤진 사갈비는 2인 우선만 받는 가게인데 이건 운하가님? 명윤진 사하 혼밥 안되는구나 무한으로 즐길 수 없잖아 수트 깍 수트 깍 아이참네 우리 혼돈 뭐하냐 우리 혼돈 뭐하냐 아이참 으 으 으 으 으 으 버즈업 무라사키 선에서 정리 가능 병아리를 간호하느나 이펙트가 투사에게 진다는 건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어 난 친구 없어서 최근에 엄마 둘러서 연림증 사갈비 가봤는데 거기 괜찮아졌더라 5도 몇 드리고 이거 알고리즘 대충 쓰자 무라사키 메아리 하나 더 아니면 인공지능 커피 디커페인 메메 메아리 하나 더 내 친구는 인터넷 친구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산에서 들에서 때리고 뒹굴고 사망에서 정글에서 울다가 웃는데 친구 맞나? 냉정함 산정가서 인공물 찾아볼까 인공물이 그렇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 기생충 그 몸부림 역시 무라사키 파란 카드라서 그래요 왜 우리 디펙트 기를 죽이시죠 파란 카드 아니 어둠이 개의잡이네 캘리퍼스 없나 캘리 구합니다 인공물 구합니다 인공물을 모아 내 총애를 얻거라 알고리즘 지금부터 키우면 얼마나 크지 지금부터 키워도 쓸만할 것 같은데 늦둥이 아니 덱3 갔네 전투 더 많이 해야겠다 고전 밈중에 네 레벨에 잠이 오냐 있었는데 그 상황이야 어차피 무라사키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저기야 재구성 밀집 다 떨어지면 재구성하면 되지 밀집이 없으시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한 재구성 아 인지 편향으로 밀집 다 빨아먹은 다음에 재구성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와 정말요 쓰레기 플레이를 하기 위해 쓰레기 플레이를 하는 건 쓰레기에요 쓰레기 플레이를 하는 건 쓰레기에요 쓰레기 카드를 쓰기 위해 쓰레기 같은 플레이를 백딜 박는 법 백방어 개쉽네 아니 먹미손 그치만 디펙터는 매일 매일 수술을 하는거 아닐까 쓰레기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 카드를 쓰는 것은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짱 센데 편향도 필요 없겠는데 어둠구체 맛좀 볼래 무라사키 선에서 정리 가능 냉정함 하나만 더 아니면 펀드 찾기 아 아 오우 아카 덤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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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컴파일 드라이버다. 이제 고대 포션 챙겼으니까 쌍점에 인공물 나올 듯. 만박씨 내 말이 맞음. 5위 편지배기. 5위 편지배기. 이 검은 편지를 베는 검이다. 바이올렛 오열. 냉정함. 아니 진짜 내. 예지력 상승. 돈 남겼다가. 호션스 하는게 낫겠는데. 네메하리. 메밤. 이번엔 고대 포션. 네메하리네. 이것은 이 속도를 볼 수 있을 것 같다. 이것은 저의 마지막으로 인공물을 대단합니다. 이것은 저의 이 속도를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아이템의 위치와 파일이 있습니다. 이것은 우리의 이 속도를 볼 수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의 이 속도를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우리의 이 속도를 볼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서지 표정은 편향은 매우 강합니다. 4중시전 2번 36 200점터 메아리 강호할까? 딱히 강호할게 없네. 아니? 인공물을 하나 더 주마. 필요 없어. 약 먹으면 그만이야. 자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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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맛ifa. 안 sen 메리살림 내 밀집 저는 제 밀집을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디펙트의 뒤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어젯한 방패 혈암은 등으로 말한다 혈암은 등으로 말한다 혈암은 등으로 말한다 쇳무 부팅과정 필요한가? 강몸이 조금 더 낮겠는데 악! 내 보컬 랩 엔 랩 랩 랩 랩 랩 랩 강렬판 뭐해 차니 야 이 망열판 놈아 라고 하면 안되겠지 라고 할 뻔 안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온돈 가차쇼 온돈에서 플라즈마가 나오면 당첨 나오지 않으면 꽝입니다. 에너지가 복사가 된다고 양몬 왜 먹었냐 버려 아 메아리 수고렘 주의 써너 수렘 썬 한 번 더? 아니 6666666 75 76 77 와우 2345 와우 설계 봐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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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